음 이게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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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보통의 뻥스러운 나무 껍질 하지만 안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껍질 개화 안에서 만나요. 부패 왁 hac, 오, 잘못 눌렀다. 잘못 눌렀는데 넘읍시다. 부패..뭐지? 저는 규칙에 얽매지 않는다 내가 딥팩트다 이스크 2개 주는 이벤트다 캐틀벨 걷어낸 개꿀 지금은 평영보다 냉기가 거의 무조건 낮겠지 디스크가 저렇게 많은데 잊지 않고 스태프 피크 아 아 아 아 포션 벨트 포션 벨트 잘 나왔다 2단계 드롭 아니 포션은 못 줄이는데 알아서 해야겠네 포션 벨트 포션 벨트 포션 벨트 포션 벨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저 자라나는 포도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투사. 빈쇄장 해야겠지? 거지같은 타격수비. 타격수비 왜 이렇게 많아. 저 포도는 신포도 읽어야 뭐야. 왜 이렇게 서요 우야. 아니 저 사망. 승기 옆에 빨리. 타타타 쓰레기엔. 등기장벽 폭풍. 전략의 천재. 천재인데. 어우 개아프네 진짜. 천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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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냉기만 뜨는 거 좀 더 나오면 좋겠는데 그 냉정함 있는 것 다 가져와봐 치터를 상대해봐라 냉정함 뛰어다닌 이 로봇은 밀집되었습니다. 이 로봇은 밀집으로 재생 포션 좋지 않나? 신량 개 쩌는데 안녕 시상도 괜찮았을 듯 재생 포션 재생 포션 재생 포션 재생 포션 재생 포션 어 재생 포션 재생 포션 재생 포션 재생 포션 장배만 재생 포션 그ㅇㅇ- 뭐야여고키잡아 유후허 허접들 얌주바 까먹었다 엘로월드 바타주 이펙트가 헬로월드를 외치자 세상이 창조되었대 아잇 더러운 달팽이 너 인마 포도 안하면 어 인마 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큰일 났어 이제 인마 레디바다 매직이네요 한낱 폭족류인 니가 뭘 할 수 있지 나약한 유기불 자식 시미띠 시미띠 이리 오다 바까먹자 요정 가나요 요정 가나 요정 가나요... 빵... 쓰레기 호션은 저게 낫겠지 지금 밀집 2 들어가봤자 기도 안 나는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죽성기다 어디갔어? 빠렉이겠네. 딜 더 빨리 넣어야 될 것 같은데. 뭐 이정도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망 성공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심장 헛없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